오늘 그 깊이 있는 연사들의 발표를 들으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먼 길을 오셨어요 연사님들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서 먼 길 오신 연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연을 다 보시고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현재 지금 여기 비체 시에터에 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계시면 애프터 파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꾸준히 UDC를 계속 가꾸고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내년에도 또다시 UDC 2024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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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